유전자는 환경력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적 환경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내면적 환경이란 것은 결국 무엇이다? 뜻이다.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뭐하는 입장이다? 선택하는. 선택을 하며, 그래서 선택을 하고 어디로 옮긴다? 행동으로 옮겨서 습관화. 그래서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자신은 이 유전자를 구체적으로 자세한 조절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말하면 뭐가 여기서 작용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선미의 영적 에너지가 있고 거짓, 악, 더러움의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들이 무엇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해? 생체전자파. 그렇죠? 내파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 생체전자파. 생체전자파가 확 혼란이 되면 즉시 쏠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래요? 벼락 맞았을 때, 그렇죠? 강력한 전기가 딱 와서 내가 감전됐을 때 온 몸에 강력한 전류가 통하면 그 전류가 너무 강하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류는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전류는 강한 전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전자 조절이 되고 있던 상태가 그러니까 쓰러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에너지는 정신님의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 잡신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 악령의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 있고 조건적 사랑의 힘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영적 에너지가 뭘로서 작용하는 거다? 우리 유전자의 생명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다. 그런데 생명이 우리들의 유전자에 작용을 해서 가장 유전자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 주위의 기본적인 뭐예요? 여건이 조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과 기본 여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뉴스타트라고 부른다. 자, 이제 정리가 딱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기본 여건 병아리의 경우에는 38도라는 여건만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그 38도라는 여건 말고 한 가지 여건이 더 있습니다.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계란을 굴러줘야 돼요. 안 굴러주면 생명 안 옵니다. 그래서 암탉이 어떻게 해요? 약 20분 내지 30분 만에 한 번씩 그 암탉들이 뉴스타트 센터에 온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굴러줘요? 왜 굴러줘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할수록 아, 역시 나는 생명으로 즉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로 치유될 수 있는 게 확실하구나. 이걸 느끼죠. 왜 암탉이 그래요? 암탉들이 이제 굴러면서 굴러서 병아리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미 암탉이 병아리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도 커서 알을 낳고 품을 때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그럼 이게 유전자에 입력이 되는데 그 유전자가 작동을 하려면 생명이 와서 그 유전자를 작동시켜야 그러니까 굴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은 그냥 품고 있어. 그런데 품고 있다가 갑자기 뭐예요? 굴러주고 싶어. 왜냐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 거를 본능이라고 합니다. 본능. 본능이란 말은 어떤 능력이라는 말인데 본래의 능력이란 말인데 그 본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굴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고루고루로? 그래서 이게 열이 고루고루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 굴려주면 바닥 쪽에는 어떻게 돼요? 눌려요. 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그 상, 하, 를 뭐예요?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부화기 있잖아요. 기계. 우리 방에도 하나 있어요. 그 부화기에 계란 넣어놓고 보면 30분 만에 한 번씩 계란 돌아가요. 그거 안 하면 썩어버려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여러분 무정난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무정난은 병아리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아무리 생명이 와도 병아리가 안 돼요. 왜 안 되게? 뭐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아빠 유전자가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계란 안에 엄마 유전자가 본래 있고 거기에 아빠의 정자가 들어와서 아빠 유전자를 넣어놓아야 그 아빠 유전자, 엄마 유전자가 함께 있을 때 이 병아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아빠 유전자가 없는 게 무정난이야. 그런데 유전자, 무정난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 무정난을 외부에서 계란을 관찰해서는 절대로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유전자, 무정난이다 라는 걸 판단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 깨야 됩니다. 깨서 뭐를 들여다봐야 돼요? 계란 노른자, 계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노른자 있고 여기 뭐예요? 씨 눈이 있어요. 저 씨 눈이 뭐예요? 저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콩도 이게 콩이라면 여기 씨 눈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만 오면 그리고 기본 여건만 조성이 되면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있는데 생명이 안 오면 그 계란은 뭐예요? 죽은 계란이요.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썩어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떼내서 현미경에서 딱 보면 엄마 유전자도 있고 아빠 유전자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계란이 유정난인지 또는 무정난인지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을 안 깨고는 절대로 아무도 어떤 인간도 그걸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12개가 있다면 그 중에 계란 한 개가 무정난이라도 우린 몰라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거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래서 38도라는 기본 여건을 다 조성해 주고 굴러도 생명 안 와요. 왜? 무정난이니까. 그래서 그 무정난은 며칠 후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있어. 왜 썩어요? 무정난이니까 썩는다. 그 말도 맞는데 그거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 무정난이니까 썩냐 이 말이에요. 무정난이기 때문에 생명이 안 와서 썩는 거라.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어느 계란이 무정난 유정난인지 몰라도 누구나 안다는 말입니까? 그 영으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초인간적인 하나님은 난다. 그래서 무정난에는 생명을 주지 않으니까 속초. 다른 유정난은 생명을 주니까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 돼도 안 썩고 열흘이 돼도 뭐요? 안 썩잖아요. 왜? 15일이 지나도 안 썩고 20일이 지나도 안 썩어. 왜? 왜? 생명을 주십니까? 정리가 좀 더 확실이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이 기본 여건에 대하여 이 시간에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기본 여건이란 것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자, 여기 콩이 하나 있다. 콩. 씨 눈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씨 눈을 눈이라고 그래요. 눈. 중국 가서 제가 북경 가서 강의를 중국 사람들한테 해보니까 눈이나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저거는 눈이라 안 큽니다. 눈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부르게 이빨이라고 부르더라고 그 시안하죠. 그래서 눈에서 싹이 트는 것을 이빨 나온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발아 이빨 아 그래서 제가 꿀렸어. 왜? 그 사람들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눈이 나오진 않잖아요. 싹이 나오는 게 뭐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맞아요. 어린애들 이빨 나온 것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눈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아요. 콩이 적어가지고 테레비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빨이 잇몸 속에 숨어 있다가 뭐예요? 갓난아기 칵 팔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그거예요. 자 저 콩이 어떻게 되도록 이 신운 속에 유전자가 깔려 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콩 한 알이 어떻게 되도록 콩 나무가 되도록 저 콩 한 알이 콩 나무가 그러면 저 신운 속에 무슨 유전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콩 나무가 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유전자들이 딱 거기에 깔려 있다고 저 신운의 네. 자 저는 제가 75세니까 제가 1943년생이니까 그때 제가 7살 5, 6, 7살 때 7살 때가 1950년 그때 6.25 전쟁이 터진 그때 참 먹을 거 없었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다 배고팠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져서 다 피난 왔잖아요. 그래 부산이 그냥 복작복작 했습니다. 그때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부산에 꼭 외국 사람들 같더라고요. 말을 이상하게 해. 그러니 얘 이리 와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서울 말인데 그런데 그 말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산에 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6.25 전쟁이 탁 터지지 말자 미군들이 확 들어왔어요. 이상한 코가 이렇게 큰 놈들이 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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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들 그렇다. 그런데 그때 군것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 배고프면 콩 볶아 먹었어요. 콩 먹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때 연탄불이 있고 후라이팡 하나만 있으면 뭐요. 콩 부어줘서 볶으면 노릇노릇해지면 고소해지고 그거 먹었다고 그래서 콩이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도 콩이 좀 있고 어떤 때는 책상 서랍에도 있고 책상 위에도 있고 방바닥에도 콩이 떨어져서 굴려다닌 데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콩을 보면서요 이 녀석들이 뭘 아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호주머니나 책상 위나 서랍 속에 있는 콩들은 절대로 싸그랗네 이 자식들이 뭘 안다고요 나는 지금 상고 호주머니 있어 여기서 싹나 봐야 쓸데없어 그래서 싸그랗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흙을 파고 어떻게? 주먹고 물을 주먹고 싹이나 올라오는 것들이 아는 거야 이게 흙이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는 걸까요? 실제로 콩은 몰라요 콩은 자기가 흙 속에 있는지 상고 호주머니 속에 있는지 책상 서랍 속에 있는지 콩은 인지를 못하죠 콩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이 콩이 드디어 뭐가 조성이 됐구나 기본, 여건이 조성이 됐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니까 싹이 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경 쓸 때가 참 많을 것 같아 어느 콩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씨눈 속에 있는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먼저 나와서 뿌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떡잎이 나와야 되고 떡잎 유전자가 켜지면 떡잎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줄기를 올리고 그래서 순서대로 돼야 돼요 뿌리 유전자가 처음에 켜져야 돼요 1번 떡잎 유전자가 두 번째로 켜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줄기를 올리는 줄기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이거 순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엉망해요 자, 그 다음에 가지를 치는 가지 유전자 4번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입사귀를 만들어야 돼요 꽃 피우는 유전자 6번 유전자 꽃 피우고 나서는 또 무슨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꽃 피우는 유전자 6번 유전자 꽃 피우고 나서는 또 무슨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1, 2, 3, 4, 5, 6, 7 이 유전자를 순서대로 맞게 타이밍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탉은 엄마 암탉이 타이밍 맞추는 것도 뭐예요? 전부 생명이 알아서 타이밍을 맞춰요 자, 이제 이렇게 되도록 여기에 유전자가 탁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콩 한 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육 번성 시키는 유전자가 여기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생육 번성을 시키는 뭐? 생명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됐어요 이제 정리가 딱 됐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이런 하나님과 달라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참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사랑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유전자를 착착착 켜서 드디어 콩 씨 한 개를 콩나무로 만들어서 꽃을 피우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고 콩 열매가 열리고 참 하는 데에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콩을 아무리 호주머니 속에 넣어놔봐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기본 여건이 뭐예요? 여러분 첫째, 뭐가 필요해요? 흙 흙 흙 속에 심어야 됩니다 흙 흙이란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이 콩 한 알 속에 있는 영양소만으로는 콩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을 파고 심어야만 드디어 콩나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미국말로는 뉴트리션 그래요 뉴트리션 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흙 속에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건이 더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물 줘야 돼요 물 안 주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 주는가 안 주는가 보고 기다리고 있다 그 물 줄 때까지는 생명이 안 와요 자, 그래서 물이 필요합니다 물 물은 water W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여기에 화분이 있다 화분 속에 흙이 있다 그 화분에다가 콩을 하나 심었다 물 줬다 물을 줘 가지고 이거를 깜깜한 벽장 속에다가 그 화분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햇빛 대답 맞으신데 그거는 80점밖에 안 돼 100점짜리 대답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안 왔어요 햇볕이 없으면 생명 그래서 이 햇볕이 기본 여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번 기회는 지난 기회는 계속 비가 왔어요 207기에는 계속 비가 왔어요 반짝해 날씨 좋은 날이 한 3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는 오늘 내일 되면 뭐예요? 또 이제 날씨 좋아요 자, 그래서 햇빛 그래서 여러분이 이 햇빛이라는 것은 내가 야, 해가 참 좋다 하늘이 정말 푸러다 이걸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고 아,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 그래서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 햇빛은 Sun, yes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자, 영양가도 막 비립도 많이 주고 비료도 좋은 비료라고 그러면서 막 퍼부어주고 물도 막 많이 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제가 왜 썩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백점짜리 대답은 뭐라고요?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생명이 오면 절대 안 써 물을 많이 주든 말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 영양소도 뭐예요? 적당히 써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막 처먹지 마세요 작당히 여러분이 잡수어 보면 어느 정도 잡수셨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먹어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저를 놓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으면 그 말을 자꾸 무시해 버리죠 저도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이 상부해야 됐다 그만 먹으면 좋겠는데 수저를 놓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좀 더 많이 먹고 나면 꼭 뭐를 해? 아이고 막 그때 수저를 놓았으면 속이 편할 텐데 아이고 과식이 됐구나 그래서 과식을 하시면 뭐든지 과 과 로 과하게 운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뉴스타트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운동이 좋다 해가지고 운동을 너무 그냥 과하게 맨날 해 아이고 그래서 자기가 정직하게 나에게 운동은 얼마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는 제 3자가 말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음성 자 상부야 이 정도면 딱 좋다 이 정도면 운동이 딱 적당하다는 그 음성에 내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꾸 와 운동 그래서 어떤 분들은 뉴스타트를 아주 잘 해 가다가 이상하게 어느 시점부터 자꾸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점점 점점 내리막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주로 운동 뭐예요? 운동 과외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뭐 뭐 가끔은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적당히 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그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 절제를 템퍼런스 T 절제 절제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 이 진공상태에서는 돼야 안 돼요? 생명 안 옵니다 생명 안 옵니다 생명 안 옵니다 생명 안 옵니다 그래서 공기 공기 Air 그렇죠 그래서 이 식물들의 경우 콩의 경우는 뉴스타트까지 안 가도 되고 뭐 하면 돼요? 뉴스타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 뉴스타 프로그램 좀 존실이 없죠? 뉴스타 프로그램 근데 여러분 이 콩을 땅에 안 심으면 안 심고 물 주고 공기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기본 여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 콩은 어떻게 되어버려요? 다 아시면서 콩나물이 돼버려요 콩나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콩나물이 돼가지고 가지도 안 나오고 잎사귀도 안 나오고 유전자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가지, 잎사귀, 꽃, 열매 맺는 이 유전자를 켜지를 뭐요? 안고 너는 콩나물까지만 되라 그래서 비빔밥으로 나가라 비빔밥으로 나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여건 중에 이런 게 빠지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돼야 될 것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콩나물이 되면 뭐를 못해요? 생육 번성을 못합니다 생식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기 싫어해서도 출생률이 막 떨어져는데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고 싶어도 뭐예요? 못 낳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기본 여건되면 기본 여건이 형편없어 운동도 안 하고 네? 맨날 공부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기본 여건 운동 부족에다 뭐 뭐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생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시킬 능력도 떨어지고 임신을 할 능력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 다 정상이야 근데 아무리 해도 임신이 뭐예요?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임신이 될까요? 그럼 모든 기본 여건이 딱 맞아지면 남자도 여자도 다 유전자들 생식에 관여하는 모든 꺼져 버렸던 유전자 다시 켜져서 균형이 맞으면 그때 쫙 임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 해가지고 임신 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수선 톰슨이라는 여자가 편지를 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편지가 한국말이야 그 수선 톰슨이 자기 소개를 했는데 자기는 미군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미국 워싱턴주에 스포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아틀스는 쫙 내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스포켄 워싱턴에 살고 있는 수 톰슨인데 자기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박사님 강의를 듣고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해 드릴 것은 우리 아들 이름을 상구 톰슨으로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아기를 가지게 된 경우는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병원에 다니면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이러면 그래가지고 또 시험관에게 만든다고 이랬다가 새 쌍둥이, 뇌쌍둥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사람 재주로 기술을 하다보면 엉뚱한 결과가 자꾸 툭툭 튀어나온다 자,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물의 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동물, 동물, 동물의 경 자, 동물은 날개가 있고 내 발이 있고 하니까 운동이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운동 그래서 여기 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 운동, 엑서사이즈 자, 여러분 동물원에 아프리카로부터 사자가 왔습니다 사자가 동물원에 턱 들어오면 운동 못합니다 운동 못합니다 운동 못하면요 운동을 안 한다는 이유로 유전자들이 자꾸 꺼집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래서 특히 생명체들은 생식 기능이 가장 복잡한 기능 중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기본 여건 운동이 빠지면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신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리고 성적인 어떤 욕구를 발생시키는 성호르몬 남성, 여성 호르몬 늘 생산하는 유전자도 자꾸 꺼져요 그래서 이 사자들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운동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왜 운동을 해요 사냥하려고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요 근데요 근데 여러분 사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슴을 잡아먹는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사자들을 나쁘게 보면 안 돼 뭐냐면 이 사슴들도 얼룩말들도 들소들도 다 운동이 필요해요 그냥 어슬렁 어슬렁 그렇게 한 번씩은 어떻게 해야 돼 화끈하게 운동을 해줘야 돼 그러면 들소들이 뭐 이상구 박사 강의 들으니까 운동 꼭 해야 된다 하더라 그러고 운동할 들소는 없어 풀이 뭐 어딜 가나 많은데 뭘 뛰어 그렇죠 그냥 풀만 먹고 또 배부르면 뭐예요 또 퍼져서 자고 그러면 뭐예요 비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자도 운동 시키고 사슴도 얼룩말도 다 운동 시키는 거야 사자가 나타나면 그 막 수백 마리의 이게 뭐예요 얼룩말들 다 그냥 막 전력질주를 합니다 그게 더 걔네들 건강에 좋은 거야 그래야 새끼도 잘나 아시겠죠 근데 이 사자들이 한 번 만에 시도해서 사냥에 성공하면 운동은 별로 비참하니 운동이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희한하게도 다섯 번 시도해야 성공하도록 합니다 참 희한해 그래서 다 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미 암탉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 같이 계란을 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의 그 섭리야 자 그래서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물원에 턱 갖다 놓으면 운동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들이 꺼지기 시작 그럼 노화 현상도 빨리 오고 성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잘 생긴 수컷 사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새로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앙컷 사자를 다 갖다 주면 수컷 사자가 앙컷 보고 뭐라 그러게 너 너 왜 여기 왔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앙컷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어 성적인 관심 그래서 교미를 안 해요 세상에 희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물원에서는 새끼를 낳아야 되겠고 그래서 시험관에게 만듭니다 앙컷으로부터 난자를 빼내고 수컷으로부터 정자를 빼내서 시험관에서 수정시켜 가지고 그거를 앙컷으로부터 자궁 속에 집어넣어 주면 그래서 6개월 후에 애기 사자가 나와요 자 사자 이제 낳아요 새끼를 어떻게 하게 젖 주게 안 주게 생식 본능 모성 본능 본능은 누가 주는 능력이라? 하늘의 능력이 왜? 그런 상황에서 새끼 사자가 태어나봐야 사자로서 살아갈 수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그런 여건이다 이 말입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시험관에게 만든다고 그렇게 해주면 좋다 그까진 해주지만 어미사자가 안 길러요 그래서 어미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젖은 안 주고 젖은 안 주고 이게 새끼 사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또 물어가지고 왜? 죽으라고 죽으라고 필요 없다 어미사자들이 새끼 사자를 굉장히 돌봅니다 사랑하고 그런데 동물회에서는 이거는 너희들이 살 곳이 뭐예요? 그래서 동물회에서 가서 그 새끼 사자를 빼내와 가지고 우유 먹여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꼭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운동은 적당한 양의 운동은 매일매일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운동을 했으면 피곤할 수 좀 과해질 수 있다 과해지면 반드시 뭐 해야 돼? 휴식이 필요해요 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휴식 식물들은 식물들은 New Star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동물들은 무슨 프로그램? New Star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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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다 인간 그러니까 이것만 뉴스타는 이거는 뭐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적 요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내면에서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뜻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그 뜻을 마음을 열고 믿어줘야 받아 선택을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 신뢰가 필요하죠 아 나는 이것이 옳다고 뭐예요? 믿는다 라는 신뢰 믿음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뢰 또는 믿음 미국말로는 트러스트 가 필요해요 무엇을 트러스트 한다? 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나는 믿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럴 때 이제 신뢰는 이게 뭐예요? 내면적 환경이죠 그래서 이 모든 외부적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함께 탁 왔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외부적 기본 여건을 확실하게 구비했을 때 놀라운 세포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확실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그래서 물은 여러분 하루에 한 여덟 잔씩 꼭 마셔주시고 아침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새도록 물을 안 마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몸에 물이 참으로 필요한 답니다 마시고 자 그래서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하는데 2,000cc 그렇죠 500cc짜리 물병 4개야 그 정도는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세포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도 그래야만 여러분의 피가 맑아질 수 있어 여러분 피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이 물에 다 잘 녹아서 충분히 소변으로 배설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콩팥이 애를 먹습니다 왜 애를 먹어요? 콩팥에서 노폐물을 배설시켜야 되는데 이게 물이 풍부해야 배설시키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햇볕 절제 그럼 공기 공기는 첫째예요 깨끗한 공기 이 설악산 공기처럼 아주 깨끗한 공기 이 설악산 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산소 풍부하대요 속초 시장님이 그렇게 하대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여기 오시기에 한 9월 그러니까 9월 5일날 제가 춘천에 갔다 왔습니다 춘천도의회에서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았어요 춘천도의회 어 근사하네요 도의회 의사당이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도지사님 지사님도 오시고 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강원도에서 쟁쟁한 높은 사람들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제가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속으로 아 왜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존경하는 지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안 잊어버려야지 그러다가 시작하는데 금방 잊어버렸어 그게 컴퓨터가 뭐 어떻게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거 이거 왜 이래 이러다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존경함 없는 최문순 지사님과 이거 이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초청을 했는지 가만 보니까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원도를 어떻게 하면 띄우냐 그 띄우는 이제 그 속에 아 이장구 박사가 속초에 와네 그래서 이제 이 속초를 뭐에요 건강 응? 응? 힐링타운 으로 띄우자는 면에서 이제 어 그럼 힐링하면 결국 누구요? 어 이장구 박사 이제 이런 면에서 해서 아 이 강원도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 곳이냐 그거를 주제를 해서 얘기하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나게 했죠 그래서 이제 평창도 한번 가게 될 건가 지사님은 평창에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잊어버리되서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맑은 공기 근데 이제 공기가 아무리 맑아 봐야 내가 숨 쉬지 않으면 꽝이야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 이 숨 쉰다 호흡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도시생활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도시생활을 하다보면 호흡을 잘 안 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가만히 아 아 이렇게 막 몰두하고 막 아 가만히 있어봐 그게 그렇고 호흡 잘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껴요 어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 보면 좀 쉬자라는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해요? 숨 좀 돌리자라고 합니다 숨 좀 돌리자라는 말은 결국 내 느낌에 지금까지 뭐요? 숨을 충분히 안 쉬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숨 좀 돌리자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바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이라고도 표현합니까? 숨 막힌 그래서 이 숨이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투병하실 동안만이라도 심호흡을 습관하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함께 심호흡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땐가부터 이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요새는 심호흡을 저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심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스트레칭 할 때도 그래서 스트레칭 시간이 하루에 아침에 30분인데 이게 근육을 땡기는 스트레칭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중요성은 어디에 있어요? 그 30분만이라도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심호흡을 해가지고 이 아침에 맑은 공기를 충분히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충분히 호흡해서 그것만이라도 굉장한 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근육을 땡겨서 모세혈관들을 더 발달시키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세포에 잘 되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심호흡에는 우리가 심호흡이라면 소위 말해서 복식호흡 복식호흡이란 게 배로 숨 쉰다는 건데 지금 현대인들은 복식호흡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애기들이 태어나면서 하는 호흡은 목에 복식호흡 걔네들은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본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식호흡은 사라지고 숨이 아주 얕아지는 거예요 얕아지니까 뭐만 움직이면 돼? 배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어 배가 숨을 들이쉬면 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배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횡경막이 어떻게? 쭉 내려가기 때문에 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배가 나올 만큼 횡경막이 내려갈 만큼 우리가 폐를 팽창 확장시키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호흡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만 발랑거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흉식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시간 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날 때마다 복식호흡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복식호흡, 흉식호흡 이래가지고 그걸 구분해 놓고 복식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하면 호흡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복식호흡이 되느냐 하면 우선 숨을 어떻게 해요? 내쉬라 이 말입니다 후 후 후 숨을 내쉬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에 있는 탄산가스를 충분히 모여 끝까지 뿜어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해봐요. 들이시는 것은 신경 쓰지 뭐예요? 왜? 숨을 끝까지 내쉬어 놓으면 숨이 가빠져서 들이시는 것은 그냥 어. 그래서 칙칙풍풍 호흡, 무슨 소리냐? 푹푹 할 때 숨을 내쉬다 이 말이에요. 칙, 칙 할 때는 뭐예요? 들이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은 푹, 칙, 푹, 칙 이렇게 숨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푹을 푹도 짤막하게, 칙도 뭐예요? 들이시는 칙도 짤막하게. 푹, 칙, 푹, 칙, 푹. 이러면 심호흡이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푹, 푹, 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푹, 푹, 이거를 신경 써요. 그래서 여러분 산책하실 때도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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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푹, 그것도 푹 또 그냥 푹 하지 말고 푹, 한 번만 하지 말고 뭐예요? 두 번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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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칙. 그래서 푹, 푹, 칙, 칙. 그게 뉴스타트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푹, 푹을 잘해요. 이 여자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왜? 왜 못하게? 그래서 할 얘기가 많아서 안 되더라고요. 바빠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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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아주 컨디션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끔 여러분이 혼자서 방에서 자꾸 잡념이 들면 그 잡념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래하는 방법, 웃는 연습, 강의를 듣는 방법, 기도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죠. 있는데 혼자서 이것저것 해도 잘 안 되면 뭐예요? 호흡합니다. 그래서 바로 딱 앉아서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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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이거 하면 참 희한하죠? 이 심호흡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베타파 내파가 알파파로 시작합니다. 왜? 이 뇌가 호흡을 얕게 하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못 받아가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베타파. 여러분이 심호흡을 천천히 해주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쫙 변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생명이 있고 뭐가? 이 기본 여건을 쫙 갖춰주면 생명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그 신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이룩될 수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아, 그래서 이 평화로운 믿음 속에서 유전자는 가장 잘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가 뭐 하는 건지 확실해졌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생명과 기본 여건으로 유스타트로.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여기에다가 더 이상 첨가할 것이 뭐예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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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모든 문제를, 유전자 문제를 다 뭐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는 탁구장에 있는, 탁구대에 있는 저 공간이 사실은 가게를 차려야 됩니다. 딱 건강식품 가게, 뭐 이런 가게, 뭐 이거 저거 하나 차려 놓으면 수입이 괜찮아요. 그런데 뉴스타트 하면서 가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제 생각엔 여러분이 2부까지 남아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다른 무슨 요양원으로 가신다 그럴 때 거기 가시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생명과 기본 여건 이외의 얘기를 자꾸 해 하시겠죠. 그럼 그런 데 가면 꼭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해가닥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왜 여기에는 그런 가게가 없냐. 그 가게 하나 차려 놓으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상구야, 그 가게에서 수입이 얼마나 나오더냐. 생명 얘기나 하지, 왜 또 가게를 차려 가지고. 그 말 저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직 뭐예요. 생명과 기본 여건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